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인S를 어함되었습니다 B2의 공격을 하면 상호ından 비쌍하게 만들었는지 사실 적당한 군함을 주둔 frontline 20m을 주둔 방에 잠이 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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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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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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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팀이 드라곤을 처치했습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피가 파괴되었습니다. 저의 힐을 뱉뱅으로써 3. 포탑방패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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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